안녕! Hello, Indonesia! My name is Kim Sejong. 제가 리얼푸드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리얼푸드 제품 중에서 새로 언진된 리얼푸드 클렌즈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리얼푸드 클렌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서를 쏙 제거해주고 몸 속부터 피부까지 우리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푸드 클렌즈와 함께 무항톡식 무호하세요! 안녕, 섭씨! 그리고 인도네시아 슈퍼스타 치코 제르코씨와 함께하는 오피스 로맨스 레시피에서 맛있는 인도네시아 음식도 구경하시고 저희 사막 관계도 재밌게 봐주세요! 인도네시아! 아쿠찜타깡! 인간 짱한 룩밥 왕톡식 무! 안녕! 굿바이!